아, 늦었다. 미안. 파티 시작했니? 파티는 무슨... 왜? 무슨 문제 있어? 어, 그, 그게... 크리스마스인데 트리가 없잖아. 혼자 맛있는 거 사 먹은 거 아뇨? 잠깐! 내 말 좀 들어봐. 너네도 알 거야. 내가 우리 우디랑 어떻게 만났는지. 춥지? 나랑 가자. 그랬었잖아. 근데 어제 트리를 주문하려고 할 때 유기견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는 뉴스를 본 거야.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? 아, 좀... 난 생각했지. 파티를 위한 트리를 살 것인가, 유기견들을 도와줄 것인가. 그래서 난 그 돈을 모두 송금한 거야. 우리 파티는... 아니야. 난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. 그치? 그리고 트리는... 짜잔! 인간트리! 아, 공룡트리입니다. 졌다, 졌어. 괜찮은 거야. 이웃과 함께 더 많이 나누는 멋진 크리스마스 보내세요. 더 많은 것들을 존중의 대상으로. 대상. 소원 4 3 6 5